공병호 TV의 공병호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조국사건에 크게 꽂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런저런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벤트를 기획 앞으로 하겠지만 좀처럼 조국사건에 이미 마음이 빼앗아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실제적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조국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검찰 조사실에 앉는 시점이 문제일 뿐 그것 없이는 사건 종결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의 대학과 대학원에 대해서는 처가 모두 다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펀드 관련 사안은 조국이 벗어날 묘책이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더욱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범동을 수사하고 나서 3, 4일이 지난 지금을 기준으로 조국 펀드의 실제적 진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작전을 통해서 거액을 손에 쥐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초창기만 하더라도 조국 펀드는 지금과 같이 복마전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정경심과 거의 남동생이 블루펀드에 한 14억 정도를 투자하고 이 펀드가 가로등 자동점멸기업체인 웰스CNT를 투자해서 광급공사 물량을 조국 수석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수주가 많이 늘었다. 이 정도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제적 진실은 그게 아니고 요 며칠 사이에 뚜렷이 나타난 것은 코링크 휘이라는 코링크 사모펀드란 코링크 프라이비티 에퀴티라는 이런 회사의 설립자가 또 설립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조국의 처인 정경임 교수고 또 이 부분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이죠. 정 교수 같은 경우는 조국의 오춘조카인 조범동과 힘을 모아서 코링크 휘이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설립 자금 가운데서 10억 원을 정 씨가 제공한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기점으로 해서 가족펀드인 블루펀드를 만들어서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인 웰스CNT에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링크 휘이를 사용해서 코스닥의 상장기업인 WFM을 인수하고 그 WFM을 통해 가지고 웰스CNT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돈을 벌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는 것이죠. 이런 상장기업을 이용해서 조국 가족이 지배주인 웰스CNT를 인수하게 하고 그에게 차익을 노리는 고도의 그런 작전이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졌던 그런 셈이죠. 단순히 투자가 아니고 정씨가 자본시장에서 불부비되어 있는 그런 거래의 자본공여자로서뿐만 아니고 펀드 운영자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이 과정 가운데서 부부로서 조국과 조국의 처가 서로 긴밀하게 회비를 했을 거라는 부분들은 이제 아마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경심은 제3자로부터 펀드에 투자된 가운데 일부를 조기에 횡령하도록 그렇게 조범동하고 인원하고 조범동의 횡령금 가운데서 투자금에 해당하는 10억 정도를 회수했기 때문에 횡령에 대한 공동정범의 가능성도 현재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문제는 향후에 진행되는 펀드 투자 수사에서 조국과 그 가족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정권에 줄을 대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관련된 사실이 튀어나온다 면은 이 사건은 그야말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폭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떻게 상황이 진전될 것 같냐 취임 첫날 법무차관이나 법무고위직을 동원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신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몰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론은 아주 크게 질타였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개입이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수사개입이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공보준칙 추진도 여론의 몰매를 크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든 조국으로서는 수사진행속도를 늦추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것이 가능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조국 생각 같았어야 현재 수사에 컨트롤타워를 장악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반부패부장을 그냥 다른 데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건을 통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여론과 민심의 역풍을 망아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고 물론 뭐 2판 4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강정책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강정책을 쓰기에는 너무나 여론의 악화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조국은 마지막까지 버틸려고 하겠지만 결국 피위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 걸리지 않을 거로 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그런 시점이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임무는 아니다. 그가 이번에 후보에서 임명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 아주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 같으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선에서 자기가 그냥 수건을 던지게 되는데 조국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좌우를 보든 전우를 보든 간에 그가 검찰 수사의 피위자 신분으로 전락하는가 하고 또 이번 사건으로 해서 응분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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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